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은 엊그제 프렌디님 영상 보고 도트무늬 토스트 만든 거 한번 저도 따라 해보려고 이렇게 닭가슴살 소세지랑 통밀 식빵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빠가 사온 데저트 토마토인데 맛있어서 이것도 같이 먹으려고요 kamu Milton monde wielu 너무 "'가다다다다다'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에어컨 물 마시오 고춧가루 계란말이 넣어줍니다 반수 계란말이 소금 포스트임도 연어 다진 저는 걸맞 specjal을 뺀어요 청양고추 지금 저녁 약불로 구워주신다 청양고추 그릇에 따뜻하고 ifter 부추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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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2시 22분 저 오늘은 월간 카페 영상 촬영할 겸 카페 가서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오려고요. 애견 동반 가능한 카페를 갈 거라 밥풀이도 같이 갈 거예요. 외절타기 외절타기 여러분 오늘 저녁은 단호박 오리꼬기 찜 먹을 거예요. 일단 단호박은 좀 말랑해야 썰기 편해서 전자렌지에 데워 올게요. 간식을 넣을게요. 고춧가루 전분을 다 먹기 위해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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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춧가루 계란 고추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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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이 계란에 계란말이 자아 submarine을 부으면 양념을 구워줄게요 양념을 부어 다닐을 중앙에 여러가지 짐을 아 양파 진짜 신의 안좋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먹자! 아니요! 죄송합니다 응? 응? 안돼요 아 이거 박수리네 저는 다 먹기 때문에 정말로 다 먹기 때문에 아ск도 안으로 먹기 좋은 하루 저거 다 먹기 좋은 하루 다 먹기 좋은 하루 다 먹기 좋은 하루 많이 먹기 좋은 하루 다 먹기 좋은 하루 다 먹기 좋은 하루 다 먹기 좋은 하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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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찌그러졌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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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특한 소묵 소금 간장 소금 생강 가르뷔 다진 고추냉이 소금 육수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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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곳 소금 열 빈 따뜻한 소금 트위치 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